. 친구들 사이나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린다 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이 나이면 내가 주변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들로 인해서 내 머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 그걸 본인이 또 알아. 그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싶어. 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끌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배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애기는 그만한 배포가 없어. 내가 옆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강해서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끌고 나가는 데 옆에서 보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애기는 옆에서 보좌 해주는 역할이 맞아. 내가 앞에서 끌고 나가게 되면 그거를 내가 다 쳐내고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작아. 우리 애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러지 못해. 내가 이 핸드폰이잖아. 이 핸드폰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핸드폰 그러면 전화 걸고 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톡도 하고 네이버에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해. 그런데 우리 안시자손은 이거 핸드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는 건 다 알아. 거기에 더 아는 건 뭐냐면 여기 부속품이 뭐가 들어가고 어느 회사 거고 통신사가 뭐고 이거를 너무 폭넓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의 이야기는 돼. 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그 깊이 자체가 짧다 보니까 얕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숯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애기 씨한테 참 많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망이 그만큼 빨라. 그러다 보니 뒤에서 구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대학생활을 4년이라는 시간을 해왔잖아.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해오면서 지금 구설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해? 본인이 뭘 잘못해서? 본인이 특출나게 이뻐서? 뭘 특출나게 잘해서? 이게 아니야.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 그거였었어.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생각보다 별로다가 아니라 우리 애기 씨는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노력을 해서 그거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심도 있게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지금까지. 그냥 수박 걸탈기 식으로 당면을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만 많아. 그런데 진솔하게 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 내 편에 대줄만한 사람이 없었어.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밀어내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애기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주변에서 알아. 친구라고 생각하는 애들조차도 야 힘내. 한마디 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옆에서 진정한 친구라면 누가 어떤 구설이 나오거나 나쁜 얘기를 한다면 야 걔 그렇지 않아. 그런 애 아니야. 얘 이런 애야. 이런 애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질 않아. 라고 대변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조차가 지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는 게 많아. 그러면 우리 애기 씨가 내 친구들한테 대한 서러움도 있을 테고 좀 서운한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상황이 그래. 막 엉켜져 있는 상황이야. 맞지? 네. 응. 그런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올 한 해 좀 체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계획한 게 있잖아. 사람이라면 1년 계획을 세우잖아. 내가 4학년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 내가 지금 학교에서 뭐 맡고 있어? 직책 맡고 있어? 어, 네. 뭐 맡고 있어? 학생회. 어? 학생회에서 국장.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우리 애기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리에서 뭘 이끌고 나이가 힘든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모든 눈총을 다 받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응. 응. 내가 작년에 말 지나면서 올해 이천 이천이십사 년 들어오면서 학생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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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섰을 텐데 그 계획을 계획뿐만이 아니라 한 품목에 대해서도 한 종목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딱딱 매듭을 짓고 나가는 한 해가 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본인을 생각할 때 좀 다르게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응. 아,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얘는 이런 애였구나. 라고 다르게 생각을 할 거야. 이게 계획적으로 행동을 거면 좀 자근자근. 응.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 응.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주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절대 도움 안 돼. 응. 알겠지? 응.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쪽에서는 아이,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응. 라고밖에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장 가까이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거 그거 먼저 확실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 거를 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렇게 봐. 알겠지? 네. 그러면 괜찮을 거야. 하고 올해 올해 미안하지만 사고 좀 조금만 조심 좀 해. 사고요? 응. 아셨지? 어떤?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어? 가장 흔한 교통사고일 거야. 응. 그치? 그러니까 사고 수가 좀 비치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 좀 하셔. 아셨지? 네. 또 궁금한 거. 흐흐흐. 그래. 저 아까 시험 얘기했는데 좀 그런 시험 관련해서 들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좀 넘어가야 돼. 올해는 아니고 좀 길게 봐서 한 26들. 그래. 올해는 또ろ. 우리는 넘어가야 되니까 응. 그때 가서 시험으로는 있어. 응. 있으니까 잘 보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 딱 딱 딱 딱 딱. 준비를 정확하게 해놔. 알았지? 네. 우리 애기씨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영특해. 그러다 보니 내가 딴 사람 10을 10을 놓고 노력을 한다 치면 우리 애기씨는 지금까지 10을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본인은 해봐야 4, 5밖에 안 했어. 거기까지 가지를 못 했다는 얘기야. 왜? 거기까지 안 갔어도 내가 다 됐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해나가라. 아셨지? 네. 또? 그럼 결혼은 언제 몇 달에? 결혼? 결혼은 거기 지금 시험 봐서 좋은데 취직하고 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알았지? 네. 또? 또요? 없지? 아니, 네. 아니, 대답을 잘 안 해줄 수 있을까? 아니,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결혼은 언제 하냐고? 네. 그게 제일 궁금해? 본인은 결혼 35세 할 거야. 진짜요? 응. 너무 늦는데? 너무 늦어도 본인은 그때 결혼할 거야. 진짜요? 왜요? 아니, 거기다 대고 왜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네. 오, 맞다. 또? 돈은 많이 들까요? 돈? 네. 아까 얘기했지?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금전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애기 씨는 절대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뭐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 알았지? 본인이 사업할 생각이 있고 뭐가 있었다 하면 누구 옆에서 내가 본인은 보조 역할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본인은 머리로 보조 역할은 참 잘해.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가 돼서 뭘 하려고는 하지마. 알겠지? 네. 이게 평생 되는 건가요? 어? 평생 얘기인가요? 어. 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그럼 막 체계적인 그런 거 말고 좀 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패드를 취해야 할지. 아까 얘기했잖아.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추상적인 거, 허황된 거,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 알겠지? 서로 공감이 돼야 되고 공유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의 언변술은 그래 왔어. A라 하면 그냥 A야. 본인은 A를 얘기하면 Z부터 거꾸로 와가지고 A를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 얘기가 맞나 보구나. 그래 왔었어. 그런데 A는 누구든지 다 알아. 그치?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어, 쟤 뭐야? 이거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설명을 하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게 지금 터진 거란 말이야. 아셨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바뀌어 나가면 돼. 일단 죽었어요. 그럼 나한테 빨리 시켜서 나아가 뭐하던데? 감사합니다.